XSFM입니다. I, D, W, K 그 아실의 유승균 PD입니다. 한국 언론의 안타까운 또 한가지 단점은 정말 고약하고 나쁜 일이 벌어져도 그냥 조금 나쁜 일과 잘 구별이 가지 않게 보도한다는 것입니다. 가까이에서 봐야 알 수 있겠죠. 22년 6월 헬마우스 코너로 꾸며드리는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지구상의 청취자 여러분, 두 주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주에 좋게 된 제빵사 트릴로지 커머셜 프리 버전은 잘 들으셨습니까? 널리 널리 퍼뜨려 주십시오. 윤세민 에디터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어떻게든 투표 잘하시고 투표 잘하셨죠, 여러분? 덕지진 앉아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왜 와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앉아있습니다. 네, 오늘은 감상하러 와있고요. 덕지진은 주로 토요일에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를 듣고 헬마우스 코너로 꾸며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요즘치약 작업 기억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큐비엔 기억력엔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빅그린 프리미엄 헤어케어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요즘치약은 판매액의 10%를 소화암재단에 기부합니다. 나누고픈 사람들의 치약 좋은 치약, 요즘치약 정여원의 스타일 팁 음? 패션 말고요. 이건 건강스타일 가장 본연의 것에 집중했습니다. 기본에서 답을 찾다. 새로운 건강기능식품 건강스타일엔 큐비엔 본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피가 건조하고 간지럽다면 트러블이 생기고 심지어 비듬까지 아직 빅그린 안 써보셨나요? 약해진 두피에 필요한 건 저자극 세정 강한 보습력으로 생기있는 모발까지 빅그린 두피를 씻자 빅그린 시카 샴푸 자 빅그린 광고 할까요? 오랜만에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다는 빅그린 어... 일반 두종 약산성 비건 샴푸 히비스커스 히비스커스와 민감용 두피용 안젤리카 샴푸가 있고요. 탈모 2종 지루성 두피용 탈모 샴푸 카렌듈라와 건성건조한 두피용 탈모 샴푸 시카가 있습니다. 네. 약산성과 민감성 지루성 건조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요파씨 같은 경우에는 카렌듈라를 드리면 시카를 샘플로 드리고 시카를 드리면 카렌듈라를 샘플로 드리고 이렇게 제가 선물을 발송을 드리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구매하시는 분은 홈페이지를 잘 참고하셔서 본인이 어디에 속하는지 확인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저는 사실 구분 안하고 써요. 뭔지 모르겠어서 아직은 그런 문제를 크게 겪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번에 이거 시켜보고 그 다음에 저거 시켜봤거든요. 저는 테스트해야 되니까 저는 그렇게 하는데 근데 모르겠어요. 무슨 차이인지 그냥 좋다는 것만 알겠어요. 네. 트리트먼트 좋아요. 이건 정말 좋아요. 트리트먼트 확실합니다. 네. 확실히 좋아요. 그리고 바디 제품까지 다양한 라인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스크롤을 내려보시면 베이비 제품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액세스팸 창사와 거의 함께 온 세월 민감한 여러 유저들의 니즈를 충족시켰으니까 지금 둘 다 살아남아 있는 거죠. 네. 8년간 재구매율이 가장 높은 상품 되겠습니다. 빅크린은 액세스몰에서 구매합시다. 땡. 땡. 헬로우 동자들 가짜뉴스를 헬로우네 헬마우스입니다. 모멸감을 주고 무역감을 주고 시가 떨리게 하는 거 거짓말 좀 하지 말란 말이야 이 새끼야 대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가짜뉴스 만드는 유포자수는 너무 많고 그 새끼들은 아무렇게나 만들어도 다 퍼뜨려주고 저 오물들을 치우려면 누군가는 오물통 속에 뛰어들어서 그 오물을 뒤집었을 가짜뉴스 확인 과정 헬마우스 코너 팟캐스트 에디션 지난 5월 모든 코너를 다시 얻고 두 달 만에 헬마우스님 다시 만났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덕질이는 그럼 오늘 방청객인가요? 네. 그렇죠. 아 그래요? 왜냐하면 토요일에 방송 내일 대혼돈의 멀티버스 중 어딘가에 있거든요. 이 우주에 없는 샘치죠. 전에도 한번 헬마우스 코너 방청객 하지 않았었나요? 네. 간혹 그랬죠. 이쯤 되면 거의 지방령 아닌가. 스판텍스 영웅전 있을 때 옵니다. 누가 와서 퇴마시켜주십시오. 그런 느낌이잖아요. 멀티버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가끔 이제 가끔 현생에 와요. 가끔 이제 배트맨이 등장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뭔가 저 새끼 왜 있지? 쟤 지금 뭔가 헷갈린 거 아닌가 지금 여기 마블인데 약간 그 다음에 막 가면라이더 와 있고 그러니까요. 파워레인저? 약간 그런 느낌의 네. 기대를 하겠습니다. 덕질이 맞아 안 됐고요. 기대를 한다고요? 네. 아니 아까 절 보시고 걱정하시더라고요. 어 나 오늘 공고 분량 많은데 제가 선거방송을 하다 말고 헤마시한테 연락을 드려서 이 아이템 어떠냐라고 얘기할 때 저는 이미 확신이 있었거든요. 이런 류의 음모로 누군가가 다 꾸며놓은 거다 라고 말하기엔 되게 자유분방한 이야기예요. 오늘 들으시는 건 그렇죠. 네. 다만 누군가가 꾸며놨다고 느낄 정도로 정해져 있는 어떤 루틴의 첫 발을 본 기분이에요.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저는 2009년을 다시 보고 있습니다. 2022년에 2007년 같은 느낌이에요. 지금이 그래서 요즘 이제 저희가 방송을 준비하는 패턴이 항상 비슷하거든요. 이때쯤 되면 유피티님의 전화가 올 것 같다. 아 네. 그렇죠. 그때쯤 전화가 오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시점까지 저는 아무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왜 바빠요 또. 뭐 하지? 이러고 있을 시점에 전화가 오면 뭐 이렇게 던져줍니다. 주섬주섬 꺼내가지고 이런 건 어떨까요? 이렇게 보내요. 그러면 이제 저는 알겠습니다 하고 그때부터 체크를 시작합니다. 네. 취재 준비를 한 2주 정도 하는데 하는 동안에 계속 걱정을 하는 거죠. 뭡니까? 한 시간이면 끝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걱정을 합니다. 제가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오늘 원고가 긴대라는 말씀을 하실 거면은 한 번이라도 안 그랬던 적이 있었는 거 아닌가요? 그래야 그 말씀이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요? 지난번에 저희가 같이 이런 말을 쓰게 됐죠. 합방을 했던 그 방송에서도 원래 2회차 준비해 오셨는데 그냥 그 주 3회차를 다 나갔잖아요. 그래서 성갑이 험고 그 다음 주로 밀렸잖아요. 오늘도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무실 문이라고 들어오면서 아침에 출근하면서 아 나 오늘 남자인데? 이러고 들어오는 것 같아요. 마음속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항상 이 패턴으로 방송을 시작하는 것 같아가지고 청취자분들께도 너무 죄송하고요. 다시 한 번 심심한 위로를 보내면서 방송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스팔트 99 사실 저희가 엘머스 코너를 통해서 몇 번 다뤄드렸지만 뭐랄까요? 핵심 그 맨틀 맨틀부 심장부 에 있는 인물에 대해서는 언급만 하고 직접적으로 다루는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안정권이라는 인물입니다. 가끔 언급만 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체를 통해서 익숙하게 접하는 아스팔트 99 라는 거는 광화문에 있는 그분들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지만 헬머스 코너에서는 그게 어떻게 분화해서 또 다른 형태로 본격화되는가 몇 번 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스팔트 99가 경상남도 양산시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자 앞으로 간 사연 역시 매체를 통해서 몇 번 접하셨을 텐데 의미를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임기 중에도 몇 번 퇴임하고 나면 잊혀지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잊혀진 삶을 살고 싶다. 그래서 퇴임 직전에 손석희 사장하고 대담하는 인터뷰에서 자연으로 들어가서 잊혀진 삶 자유로운 삶을 살겠다. 라고 공언을 했고요. 꽤 오랫동안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얘기를. 그렇습니다. 대통령 하면서 되게 지겨웠던 거죠. 말하자면 이런 어떤 지긋지긋한 상황들 정치적 파고와 거기에 따라서 쓸려다니는 어떤 개인의 삶 이런 거에 대한 환멸이 있었던 것 같고 그 진심이 한 75% 있었던 것 같고 제가 우리 방송에서는 그냥 쉽게 얘기하는 편이죠. 호남과 기업의 총애를 받는 그 많은 정치인들을 다 제끼고 원내 일당을 만든 정치인입니다. 일천한 경력으로 그렇죠. 실력이 없다고 볼 수 없어요. 이 메시지를 내놓는데도 전략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나는 조용하겠다라는 정치적 메시지를 계속 내놨습니다. 말하자면 초반 3년을 어떻게 넘기느냐가 전임 대통령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퇴임하고 나서 양산 평산마을에 도착해가지고도 집에 돌아와 보니 이제야 무사히 다 끝냈구나 하는 안도감이 든다 라는 얘기도 하고 저는 이제 완전히 해방됐다 자유인이다 라고 재차 강조를 했습니다. 마치 유배간 상왕이 그렇죠. 나는 그냥 평범한 한 사람의 백성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드리지 말아라 그렇죠. 라는 쪽이 좀 더 가까운 얘기겠죠. 네. 그런데 그 해방과 안도감을 깨뜨리는 무리가 어두운 곳에서 정말 안도감? 그렇죠. 뭐랄까요? 문재인이라는 품격인이 생전 처음 만나는 유형의 무도함을 마주한 적은 80년대 이후로 얼마나 많았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무도함은 상상해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런 무도함을 갖춘 자들이 쫓아 내려왔습니다. 아스팔트 친구들 그래서 매체에는 뭐라고 소개가 되냐면 보수단체라고 보수단체라고 소개가 됩니다. 이렇게 소개가 되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굉장히 좀 밋밋하고 빼빼로 문질러 놓은 것 같은 그런 어떤 유형의 집단과 단체들이 떠오르죠. 그냥 플래카드 정도 들고 서있나봐. 응. 그렇지. 진보단체가 있으면 보수단체도 있겠지. 그렇죠. 흰색 빨간색 정도 들고 있겠구만. 그렇죠. 거기에 확성기 집회 확성기 집회라는 타이틀이 붙습니다. 그러면 또 역시 마찬가지로 떠올릴 수 없는 어떤 스테레오 타이프화된 유형들이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아닙니다. 그거.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요. 보수단체 확성기 집회라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만나셨던 것들과 전혀 다른 어떤 것입니다. 무슨 황혼에서 새벽까지를 얘기하면서 환타지 서부 활극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모험과 낭만이 가득한 관객들이 보고 나서 멍멍 울어요. 초반에 15분에 셀마 헤이 얘기 나올 때까지만 해도 이것은 활극으로 알았죠. 근데 이제 셀마 헤이 얘기 나올 때까지는 좋았는데 타란티노가 셀마 헤이 액을 발을 핥을 때부터 뭔가 이상함으로 시켰어야 돼요. 이게 뭔가 이상하다 이거. 이상한데 제가 왜 나왔지? 그렇지. 그리고 머리가 날아가죠. 약간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밤잠도 제대로 못 잔다는 평산 주민들의 어떤 절절한 목소리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난감해야 하는 경찰과 양산시 당국의 반응 이런 것들이 며칠 잠깐 뉴스페이지를 주요 뉴스로 장식을 했었고요. 하지만 메이저 뉴스들은 며칠 이상 장사를 하지 않고 그 다음엔 잊어버리니까 그런 일이 없는 줄 압니다. 좌판 접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방송 뉴스에서 다뤄질 때도 제가 문제의식을 느꼈던 건 뭐냐면 소리가 안 나와요. 제일 중요한 게 그건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사안에서는 소리는 뮤트하고 앵커나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덮히죠. 그렇습니다. 기자가 해설하는 방식으로 영상의 화면만 그리고 모자이크를 엄청 떡칠해가지고 누군지 얼굴이 잘 안 나와요. 그러면 기껏해야 경찰 몇 명 보이고 사조 담 보이고 그다음에는 푸르른 들이 보이기 때문에 뭐라고 하는 것 같은 어떤 사람 형상을 한 모자이크 덩어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실체가 안 들려요. 그렇죠. 소리가 안 들린다는 거 그리고 그 어떤 모양새가 정확하게 보여지지 않는다는 게 뭘 가리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물론 이해는 합니다. 이게 지상파 방송에 이 소리가 나가면 방송이 무조건 경고 100% 법정 제재 경고를 받을 수 있다. 100% 법정 제재 그런 컨텐츠로 채워져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헬마우스 유튜브를 제가 시작할 때 몇 번 헬마우스 코너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실상을 알리고 싶은 점 그러니까 이 실상이 줄 수 있는 그 충격파 그 자체를 날것으로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7시 뉴스에서 가짜뉴스라는 네 글자만 읽어서는 이 심각성을 도저히 알 수 없는 문제들이 헬마우스 채널을 꾸미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것도 마찬가지 코드예요. 이 소리와 형태가 적나라에게 보도가 되지 않는다는 거는 그 형상의 본질을 제대로 보이지 못한다라는 걸 제가 몸으로 알았기 때문인데 일태면 jtbc에 다니고 있던 시절에 제가 이제 헬마우스 채널을 구상하게 된 핵심적인 계기가 변이제였습니다. 변이제 변이제라는 인물이 요즘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엄청 세탁을 하고 다니는데 웃기지 마시라고 하십시오. 저는 변이제를 jtbc 제가 일하던 데가 5층이었는데 그 앞에 그 골목 차가 다니는 왕복 2차선 골목이 있어요. 그 골목을 변이제와 그 일당들 소위 태블릿 pc 음모론을 전파하는 집단이 차를 끌고 와가지고 지금 양산 사저 앞에 했었던 것과 완전히 똑같은 행태입니다. 완전히 똑같이 완벽한 레퍼런스가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걸 소개 받으시겠어요. 완전히 똑같이 그때 어떻게 했냐면 그때는 이제 타겟이 손석희 사장하고 안나경 앵커였어요. 아 맞아요. 근데 김웅씨라고 였단가요? 맞습니다. 그때는 이제 이자들의 어떤 비열한 그런 어떤 속성이라는 건 뭐냐면 타겟을 손석희를 타겟으로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내용을 들어보면 안나경을 타겟으로 합니다. 뭐 이를테면 거기에 이제 다른 여성기자들 태블릿 pc 보도에 기여했던 다른 여성기자들 이런 사람들을 거론하면서 사실상 성희롱인 오늘의 안정권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코드를 늘 공유해요. 이 사람들이 큰소리 칠 때 보면 질투와 우월감 이들 겹쳐있어요. 야 대단해요. 조리를 돌려야 될 정도로 저급한데 정작 조리를 돌려야만 이 해악이 알려지고 그렇죠. 그러나 지상파에서는 품위 때문에 도저히 조리돌릴 수 없는 그렇죠. 이렇게 생각해보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전에 이제 거의 없거나 아주 조금만 있었기 때문에 시민들이 참고하고 싶어도 참고할 수 없던 게 있었어요. 보수 혹은 극우가 집회하는 문화 이게 느껴지실 거예요. 2017년 이후로 집회하면 빨갱이 이런 도식이 어른들 머릿속에서 사라졌습니다. 그게 좋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 개념만 느껴졌어요. 심지어 재밌는 거야. 해보니까. 다만 반대쪽의 시민들은 이제 80년대에 조직하고 비밀결사하고 이런 고생했던 거 다 지나가서 시민 조직 엄청나게 많고 집회하면 청소하는 법까지 다 알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그런데 길에 나왔어. 방종을 해야죠. 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그러면 이렇게 문화가 시작됐죠. 그럼 방종 잘하는 사람 위주로 보여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방송을 한 줄로 줄이면 그거예요. 방종. 의 방송. 그러니까 이게 80년대 후반 이후에 소위 해금 조치들이 쫙 나오면서 사람들이 유흥을 즐기는 문화가 처음 대한민국에서 본격화되던 시기에 온 산에 들의 바다의 쓰레기들 즐기기 시작한 그 무렵의 사람들은 즐기고 난 뒤를 어떻게 되는지 전혀 개념이 없던 시절. 그렇죠. 그래서 그때 엄청난 쓰레기들이 쏟아지고 고속버스에서 보도가 되게 자주 됐어요. 고속버스에서 춤추고 이런 것도 이 방종의 시기가 지금 이제 극우 진영의 집회를 하는 사람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건데 민주주의를 처음 맛봐서 너무 신난 겁니다. 저는 그때 뭐였냐면 이 사람들이 집회 신고를 매일 거기다가 내놓고 JTBC 앞에 골목 길에다가 내놓고 매일 집회를 하는데 딱 정시에 시작해서 딱 정시에 끝나요. 매일이 정모. 근데 정말 미치겠는 거야. 그렇게 시끄러워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 바로 앞에서 쟀을 때 딱 집회가 가능한 데시벨의 스피커를 맞춰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다른 소리가 시끄럽고 이런 것보다는 왜냐하면 JTBC 앞에서는 항상 누군가가 집회를 하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더 심했어요. 그렇겠죠. 누군가가 하여튼 그게 이제 진보 진영이든 반대 단체든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이제 거는 뭐였냐면 소리가 너무 또렷하게 들리는데 너무 저급해서 듣고 있는 내가 성희롱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당사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듣는 사람을 다 성희롱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왜 들어야 되나 이 사람들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사무실에 앉아서 어떤 유명한 여성을 대상으로 온갖 성희롱을 쏟아내는 그 말들을 그 수잡하고 더러운 언어들을 그냥 계속 생으로 들어야 되는 거야. 너무 괴로운 거예요. 막 미쳐버릴 것 같고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죽여버리고 싶은 거예요. 진짜. 저런 식의 말들을 어떻게 이렇게 공공에 대놓고 너무 더러운 소리를 되게 크게 소많은 사람들은 그리고 되게 내용이 그냥 단순히 막 그냥 욕을 하고 뭐 이런 차원이 문제가 아니라 비열한 거 있잖아요. 비열하게 비열하게 성희롱을 하는 그 여성이 가장 수치스러울 수 있는 방법으로 여러 단어를 동원해서 그냥 쌍스러운 소리만 하는 게 아니고 추잡스럽게 만드는 거 그걸 듣고 있는데 미쳐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냥 몇 번 경찰에 전화를 했거든요. 마포경찰서에 계속 전화를 하고 앞에 뭐 그 나와있는 경찰한테 가서 항의도 하고 이랬는데 안 먹히는 거야. 딱 법에 저촉되지 않을 법에 저촉되지 않을 만큼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가끔씩 일종의 경고 조치 정도만 중간중간에 하고 그러면 그때 잠깐 쉬었다가 또 한 10분 있다 또 하고 그리고 법은 또 사실관계가 어긋났는지를 재단하지 말을 얼마나 더럽게 했는지를 재단하기 시작하면 월권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심지어 욕설이 그걸 다 이용하는 거죠. 욕설이 아닌데도 성희롱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보고 제가 느낀 게 아 이게 그냥 일반적인 방식으로 대응을 해서는 맞서는 게 불가능한 어떤 지점이구나. 영당을 얻었군요. 그래서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대갚아주기 위해서 걔네들의 이제 주요 활동 무대이자 수익원이 유튜버였으니까 거기에 대응하는 방식을 따로 일종의 자경단으로 만들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한 게 헬마우스 채널이었던 거고 뭐 굳이 따지자면 그게 이제 뭐 마블이나 DC에 나오는 그 자경단의 출발점과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거죠. 법이 뭔가 해결해주지 못한다는 어떤 갑갑함 혹은 이제 일반적인 어떤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이게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어떤 좌절감 이거가 이제 결국 헬마우스를 시작하게 됐던 계기가 된 건데 이 사람 데리고서 얼마 전에 방송한 김용민 씨는 이 사실을 알까 모르겠어요. 이게 돌고 돌아 만난다는 거 이해를 하는데 그렇다고 너무 길게 만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는 물론 그들도 그 당시에 영리활동을 했고 후원금을 땡기려고 했던 활동이었고 회사도 있었고 그렇죠. 물론 수익활동이 전제가 돼 있었고 수익활동 때문에 활동이 더 탄력을 받아가지고 수익이 올라간 것도 똑같았지만 그렇습니다. 지금에 와서 돌아보면 그래도 순수의 시대 아니었는가 그렇죠. 덜 간교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와서 돌아보면 그래도 정치에 대한 순수한 열정이 있지 않았는가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완성형을 갖춰가고 있는 형국이고요. 그 현상을 제대로 적나라하게 본질을 보여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번 아이템을 준비하기도 했고 글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보도에서는 이미 잊혀졌지만 평산마을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마을 주민들은 계속 고통받고 있는 모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산시나 경찰 입장에서는 대응을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이런 식의 홍보성 기사를 냅니다. 제목이 문 전 대통령이 양산 평산마을 야간시위 사라졌다라는 기사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벌써 한 3주 전인 5월 20일의 기사예요. 5월 10일에 퇴임을 하고 그 주 주말 5월 16일부터 난리를 피기 시작해가지고 딱 그 다음 주쯤에 이 홍보성 기사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한 주하고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양산시는 문 전 대통령 사저 인근 평산마을 회관과 버스 정류장에 있는 만남의 광장 부근에 cctv를 설치할 계획이다. 그리고 평산도로 앞에 도로 너비가 4에서 6미터 정도인데 여기에 시선 유도 봉을 도로 끝에 설치를 하는 방식으로 하면 도로 폭이 줄어들게 되니까 차량을 주정차하면 통행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건 견인 조치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차량을 무단으로 주정차하기가 어려워진다. 여기다가 불법 주정차해서 단속 cctv를 더하면 도로가의 무단 주차는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라고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래서 시는 이런 조치가 원활한 차량 교통 물론이고 평산마을 앞에서의 시위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면서 앞 도로가에 시위단체가 설치한 불법 현수막 20개 무더기 철거했다라고 홍보를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고 저도 기사를 다 봤는데 여기에서 답하지 않는 내용들이 있어요. 앞으로 할 거라며 그리고 현수막 을 철거했 기대하는 시선 유도봉 설치하면 차량이 못 들어오고 차량이 못 들어오면 스피커 방송을 할 수 없고 조용해질 것이고 그리고 불법 cctv로 단속을 하면 이게 가능하다라고 얘기가 돼있지만 제가 다 해봤던 일이거든요 이게 우리 집 앞이나 이런 데 다 해봤던 방식이에요 시선 유도봉 설치한다는 거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안 먹힙니다 이거를 얘네들이 활용하는 방식에 따르면 어떻게든 틈을 만들어서 차량 한 대가 지나갈 정도로 확보하거나 차량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비켜줍니다 아니 시선 유도봉은 그냥 밀고 지나가면 꺾이는 거잖아요 그거 근데 그거를 손해배송을 청구받고 경찰서에 왔다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런 비용을 들을 생각이 없어요 안 다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냥 차를 빼달라고 하면 뺐다가 다시 넣으면 돼요 일반적인 방송차량 같으면 세팅을 하면 거기서 움직이기가 몇 시간 동안 어려워지지만 얘네는 그냥 유튜버잖아요 생방송을 하는 애들이잖아요 그거 그냥 넣었다 뺐다 하는 과정 자체를 다 야부를 털면서 우리가 이렇게 탄압당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니까 얘네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안 먹기고 또 하나는 CCTV를 설치해봐야 여기가 사유지일 가능성이 있어요 노란색 차선이 표시가 돼있는 CUG나 공유지가 아니면 그게 안 먹힙니다 이거는 제가 우리 집 앞에서 해봤어요 노란색 실선으로 표시된 도로가 아니라면 불법 주정차 단속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보여주기가 될 가능성이 큰 거죠 이걸 관시해서 몰랐을까 싶은 거고 물론 아닐 수도 있어요 공유지일 수도 있고 단속이 가능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사실 차량 계속 이동하면 되거든요 얘네의 양아치 짓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굉장히 다릅니다 의지가 있으면 얼마든지 다 피해갈 수 있다 보통 불법 주정차 단속 하려면 10분 동안 그 자리에 멈춰있는 거를 처음 사진 찍고 10분 뒤 사진을 찍어야 돼요 그럼 8분 뒤에 옮깁니다 이런 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건 다르다 어쨌든 이렇게 조치를 했다고 양산시에서는 발표를 했는데 지난 주말 21일하고 22일 제가 생방송을 시청할 수 있었습니다 20일에 이런 일 없어진다고 양한시위 사라졌다고 기상 나왔는데 바로 다음 날부터 바로 다음 날부터 안정권 선수와 그의 무리들이 시선 유도봉 상관없이 불법 주차를 하고 천막을 쳐놓고 그대로 소위 집회를 진행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캡쳐를 해왔는데요 보시면 이게 도로가 쭉 깔려있고 옆에 시선 유도봉 해놨죠 여기는 노란 실선이 있구나 여기는 불법 주정차 지역이네 하여튼 보시면 시선 유도봉을 해오놓으면 시선 유도봉에 바짝 붙여서 차가 한 대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합니다 그리고 저 뒤쪽에 보시면 꺾어지는 좌회전으로 꺾어지는 지점에는 시선 유도봉의 반대쪽에 자기네 나머지 스탭 차량들을 쫙 주차를 해서 어차피 한 대는 다 지나갈 수 있게 그래서 차량 방해로 견인 조치는 당하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조치를 해놨다 자기들이 양산경찰서의 발표는 거의 지금 벌써 무력화됐어요 무력화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현수막 쫙 걸려있는 거 보이시죠 현수막 다시 다 걸려있습니다 아니 20일 날 기사사진에 보면은 공무원이 그거 떼는 거 나왔는데 21일 22일 사이에 다시 걸린 거예요 다 소용없습니다 이거 하나 제작하는데 2만 원이면 되거든요 아 예 얘네들한테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를 그래서 이 집회의 형태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집회가 아닌 어떤 것 본질적인 의미는 제가 이제 규정하기로는 집단 린치죠 이거는 그렇죠 집회는 보통 어떤 메시지를 살포하고 요구 조건이 보통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이뤄야 한다 근데 이 집회의 목적은 괴롭힘이니까 괴롭힘이죠 괴롭힘이기 때문에 이들이 자기가 주장하는 바 예를 들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확실하게 수사하라 라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우리가 MB에게 했던 것처럼 그게 목적이었다면 여기서 집회를 하지 않죠 용산에 가든지 검찰청을 가든지 법무장관을 만나러 가야죠 공수처를 찾아가든지 그랬겠죠 그래서 저는 이 친구들을 그냥 극우 수금업체라고 칭을 하는데요 극우 수금업체 이게 사실 이미지를 보자마자 그리고 원고 내용을 보자마자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림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이 대통령으로 있었을 때 그를 욕하면 많은 돈이 벌렸어요 그렇죠 그런데 바뀌었어 윤석열로 원하던 바로 윤석열을 때릴 수는 없어 그럼 이제 뭘로 돈을 벌까 그렇죠 이제 문재인을 놓아줘야 되는데 이제 일단 하던 걸 해보자 그럼 돈을 못 벌잖아요 네 문재인이 잊혀지면 안 되는 사람들인 거죠 인자들은 오늘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문재인이 잊혀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렇습니다 XSFM입니다 Thank you 치약이 다 거기서 거기지 뭐 그냥 싼 거 사자 싼 거 얘 봐라 요즘엔 안 그래 꼼꼼히 따져봐야지 요즘엔 그럼 어떤 치약 쓰는데? 요즘엔 요즘 치약 유해 성분이 의심되는 건 하나도 쓰지 않고 오직 자연 유래 성분으로만 만들었거든 파라벤, 트리클로산, 찹성 계면 활성제 조금의 의심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성분부터 효과까지 안심치약, 요즘치약 병풍 추출물 70% 비오틴, 판테놀 4가지 과일 추출물 이 모든 걸 하나로 빅그린 시카 샴푸 빅그린 중건성용 탈모 샴푸 빅그린 시카 하나의 손길이 필요한 곳엔 둘을 두 개의 손길엔 셋을 요양보호사 한 분 더 영양사 한 분 더 안전과 안락함을 꿈꾸기에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합니다 두 번째 인생을 만나다 양주 예가 요양원 극우 일숙군 극우 수금업체 벨라도라는 업체를 만든 게 안정권이라는 극우 유튜브에서 퇴출됐는데 유튜버는 아니고 퇴출됐죠 극우 시위꾼? 뭐라 그래야 되나 저런 회사 이름이고 벨라도의 대표고요 이들의 행태를 보면 양산시의 홍보는 결국 아무 소용이 없는 눈가리기에 불과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어떤 소리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들어보는 것만으로도 양산시와 양산경찰서의 문제의식이 우리보다 훨씬 나이브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거기서 나는 소리입니다 저 간첩새끼 무엇이라고 1년 유지비가 100억이 넘습니까 단장 방패 방패 이 간첩새끼 방패 여러분 세금이 높고 있습니다 이 간첩새끼야 윈투급을 썼고 양심이 있으면 니하고 김정수 백신 피해자들 국민 앞에 사죄 사죄 문재인 강한첩 김정수 똥돼지 아스틴레버 인간적으로 내가 김정수한테 하나 물어봅시다 양현아 니가 샤넬이 어울리기나 하냐 양심 없는 것이 샤넬은 김정수한테 브랜드 각지 소송을 해야 됩니다 완전 샤넬 브랜드 망가져버렸거든요 남의 기억 조지는데 재주 있는 김정수 사과해 사과해 너는 오일장 몸 빼도 아까운 여자여 왜 어디라고 샤넬이 뭔디 김정수 똥돼지 사과해 이 사람이 안정권 이 사람이 안정권입니다 안정권입니다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특징이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나이에 비해서 두세 배 되는 나이로 느껴지는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말투와 죄송하지만 저보다 동생입니다 80대 같죠 목소리는 외양은 50대 같이 하고 다니고요 내용을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삐처리 없이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과연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치 집회라고 신고가 가능한 것인가 이걸 정치 집회라고 집회 신고를 하면 경찰 입장에서 아 뭐 그렇군요 뭐 열심히 하시고요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건지를 좀 앞으로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좀 다시 감이 실감이 나는 게 JTBC 앞에서 임경빈 작가가 들었던 변희재가 했던 소리는 이거보다 더 심하거나 비슷했을 거라는 거 아니에요 비슷해도 심한데 그렇죠 이거보다 더 비열했죠 이거는 좀 더 쌍스럽잖아요 좀 더 비열한 쪽에 가깝습니다 변희재는 다시 생각해도 열받네요 이게 정치 집회 이걸 두고 정치 집회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평산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나 그분들 다 어르신들이거든요 그 어르신들이나 혹은 문재인 대통령 개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그냥 자연인 시민 문재인 한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왜 이런 쌍스러운 그냥 막말을 초대형 스피커를 통해서 주말 내내 듣고 있어야 되느냐 대통령 내외하고 보좌진들은 몰라도 석슈티 팀들은 몰라도 인생에 되게 긴 시간을 농촌에서 사셨던 주민 여러분들은 엄청나게 충격받았겠어요 그러니까요 파란당을 한 번도 찍어본 적이 없어도 그렇지 되게 놀랐겠어요 이게 뭔가 싶을 거예요 사실 저는 사실 이게 뭔가 싶은 그 충격을 평산마을 주민들만 매주 지금 당하고 있으니까 다른 시민들도 공유를 좀 해줬으면 싶은 안타까움이에요 누군가는 지금 이런 짓을 당하고 있다 아무 이유도 없고 아무 상관도 없이 그냥 주말 아침에 잠에 깼는데 어떤 새끼 와가지고 계속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말 내내 몇 시간씩 이거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건가 이걸 지금 이대로 이 상태로 두는 게 이게 맞는 건가 실감나게 느끼고 싶으시면 저거를 이제 룹을 돌려서 한 10시간을 들어보세요 집안에서 그거는 진짜 완벽하게 맞는 말씀이신 게 이 얘기에서 레파토리가 하나도 안 바뀝니다 그리고 반드시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정서적인 타격 들으면서 머리가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더라고요 이걸 막는 방법에 대해서 머리가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는데 이걸 정치집회라고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정부 기관이 아닌 곳에서 이렇게 집회하는 걸 정치집회라고 할 수 있을까를 머리에 재빨리 돌리고 전두환 집 앞에서 저런 정치집회를 하면 무슨 평가를 할 수 있을까 지금은 죽었지만 그런 생각과 정치집회를 공권력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어떻게 재단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어렵지 않은 문제가 하나도 없긴 하네요 지금 보시면 사실 정치집회라는 게 우리가 단순 비교를 해보자면 전두환 집 앞에서 집회를 한다고 할 때 요구사항이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하는 거는 전두환을 단순히 그 집안에 가두고 괴롭히려는 목적이 아니고 메시지를 내서 그걸 보도되게 하는 게 목적이라서 이렇게 몇 시간씩 죽치고 앉아서 길게 하지 않아요 그렇죠 성명 발표하고 끝나죠 보통 별 의미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기자들이 와서 성명 발표한 걸 보도해 주는 것이 목적이니까 그리고 민가라 패널 들고 서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를테면 이 경우에는 뭐냐면 이 한 10시간 정도 이 집안을 하고 있을 때 기자들이 그걸 계속 다 듣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보도될 때는 아까 우리 덕질이님 소개해 주신 것처럼 어떤 요구사항이 있는 것처럼 보도가 돼요 아니면 PD님이 정리해 주신 것처럼 무슨 문재인은 수사하라 뭐 이런 내용이 있는 것 같잖아 직접 들어보면 지금 이게 그게 아니거든 그렇죠 사과해는 숨소리 같은 거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맞아요 들숨에 사과해 날숨에 사과해 그렇지 그렇지 문재인 간첩이 들숨이고 사과해가 날숨이야 그렇죠 의미값이 없어요 그냥 하는 거야 그냥 그냥 지금 정권이 바뀌고 나서 본인의 메시지가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여기 가 있는 거잖아요 아 착각하시는 건데 정권이 바뀌고 나서 준비가 안 된 게 아니라 항상 안 돼 있었어요 메시지는 항상 없었어 그리고 이게 헬마우스님이 알려주신 거 말고도 제가 좀 찾아봤을 거 아니에요 듣고 어려움뿐이 제가 추측하게 된 게 아 이 사람들 눈과 사고 방식 속에서 자신들이 보아왔던 집회란 이런 거였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 생각이 들었던 게 그냥 욕하는 것 같고 그냥 사람 괴롭히는 것 같으니까 나도 집회를 할 때는 그냥 욕하고 의미값 없는 말을 계속하고 사람들을 충분히 괴롭혀야지 그게 민주주의의 집회인가 봐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러니까 그렇게 이명박근의 때의 집회를 집에서 뉴스로 보고 그렇게 판단했던 사람이 이제 바야흐로 나도 집회라는 걸 나가서 나도 그각 무도한 질서 없는 시민이 되어야겠다 인거죠 원피스야 대집회 시대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집회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들은 똑같은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이 집회를 지금 주도하고 있는 자는 그렇진 않습니다 아 물론 다른 많은 이해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자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주의 주장대로라면 좌파 집회가 그렇게 남을 괴롭히는 목적을 가지고 형식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자기는 그렇게 해도 된다는 어떤 힌트를 얻은 거죠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집회 말하기보다는 지금 DJ에 가깝거든요 사진을 보면 믹싱을 하죠 이게 블루스크린 앞에서 DJ를 하고 있고 그 블루스크린 뒤에 그냥 농촌의 사진을 합성해 놓은 것 같은 어색함 힙합의 극초기에는 래퍼와 DJ가 분화가 안 돼서 DJ가 믹스를 하는 중간중간에 구호를 외쳤잖아요 그렇죠 그게 문장의 형태 그 구호들이 합쳐져서 문장의 형태를 띠면서 랩이 되었고 그렇죠 야 나는 이제 77년의 뉴욕의 풍경이죠 비슷한 열기는 저는 월디페이에서 느껴봤거든요 근데 되게 진짜 잘하시는 게 실제로 저렇게 DJ 트랙을 자기가 조작을 해요 그리고 이어폰 이런 거 네 꽤 비싼 거 써요 잘 보면 콘솔 옆에 CDJ네 이거 어 이거 있어요 실제로 아 CDJ가 있구나 실제로 DJ를 해요 음악을 틀고 DJ를 하고 자기가 볼륨 내렸다 높였다 믹싱하고 다 하거든요 정말 정확하게 보신 거고 아 그건 정말 이 그림에 제일 잘 어울리는 건 화개장터에 이렇게 하는 DJ들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트로트 DJ들 각소리 타령 중간에 섰고 그런 거 아 알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러다가 사저를 마주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저의 창문이라도 열리면 로또가 터지는 거겠네요 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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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자기들을 뭐 이제 김정숙 여사나 이런 사람들이 경찰한테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장면 같은 거를 캡처해가지고 이제 캡처해서 자기네 이제 일종의 전리품으로 전리품처럼 공헌이다라고 하면 그때 또 후원이 터지는 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창문을 열 수밖에 없는 메시지를 이건 세련나다네 그렇지 이 짓을 왜 하는가 이해관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안정권이라는 인물과 그가 벌이고 있는 사업 그리고 그가 운영하는 회사 그리고 심지어 그 프랜차이즈까지 프랜차이즈 네 이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아 여기까지가 인트로였어요 그렇습니다 토요일에 내 자리는 없겠군요 심지어 인트로는 아직 안 끝났습니다 하하하하 박사무원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다보면 서아프리카 역사를 훑게 되듯이 네 지금 비슷합니다 자 태초에 박사모가 있었습니다 아 박사모 지금은 이제 잊혀진 이름이 됐지만 태극기로 이제 가려져버렸죠 박사모는 이제 노사모가 부러웠던 박근혜와 그 잔당들이 일당들이 정치깡패를 우리도 시켜보자 너무 재밌어요 이쪽에서 하는 거 부러우면 저쪽에서 하거든요 똑같이 만들어 그리고 이 모양이 나와요 그렇죠 아니 근데 이 박사모 초창기에 지금 와서 하는 생각인데 초창기에 진보진영에서 대응을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저런 모습은 우리 건데 저들이 저렇게 한다는 거는 물론 그때 돈 목표를 주는 장면이 실제로 방향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저거는 조작된 거다 실제로 박근혜를 좋아하는 사람의 모임일 리가 없다 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그렇게밖에 대응을 안 했고 그렇죠 순진한 생각이었죠 그리고 나서 지금 열화에 열화가 거듭돼가지고 지금 십몇 년 후에는 대통령 부인 팬클럽이 대통령 부인의 스폰서십을 통해 잔다는 의혹을 사고 있잖아요 그렇죠 소속사가 운영한 팬카페 같은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한나라당 대표 시절에 박근혜를 옹위하는 외곽조직의 형태로 이제 시작이 됐다가 점점 정치화되면서 파생조직들이 생기고 박사모끼리 싸우고 이런 여러 과정들을 거쳐서 그중에 일부는 이명박근혜 시대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댓글 부대의 한 축으로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에디터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박사모의 운명의 방향이 바뀌는 계기가 하나가 등장을 하는데 국정농단 사태 국정농단 사태를 맞아서 제가 지금 가져온 이 오마이 뉴스의 사진처럼 태극기가 휘날리면 촛불은 꺼진다 아 그러네요 이 구호 앞에 박정희 박근혜 얼굴이 그려져 있고 태극기가 있고 앞에 태극기가 휘날리면 촛불은 꺼진다 이렇게 써있는 플래카드를 들고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신나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촛불 집회에 대한 카운터의 성격으로 태극기 집회를 이제 기획하기 시작하는 거죠 처음에 시드머니가 일때면 박사모라는 조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2016년 말에서 2017년까지를 넘어가는 동안에 박사모로 검색을 해보시면 박사모 총동원형이라는 게 7, 8차례에 걸쳐서 전국에 내려집니다 보도도 됐군요 보도도 많이 됐습니다 총동원형과 함께 검색되는 거는 예상 외의 소수 뭐 이런 것들인데 근데 생각해보면 조직이 있었네요 있었어요 그 당시의 시위는 민주년 통해서 조직을 했었죠 그런 것처럼 박사모에도 조직이 있었네요 그래서 박사모의 조직을 동원해서 우리도 뭔가 카운터 집회를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대구 동성로라든지 서문시장이라든지 이런 데 총동원형을 내렸는데 50명 모이고 막 이러거든요 제가 이런 얘기 너무 많이 해서 히어로 집회들이 되게 싫어하실 것 같은데 5월 28일 롯데자이언트와 키우미어로제 경기에서 사직구장이었습니다 만원 관중이었어요 좋은 봄날의 주말이니까 3대3 연장 10회 초에 이종호 선수가 역전 홈런을 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99%가 롯데팬들일 거예요 카메라 감독님이 고민을 합니다 일단 첫 번째 XX 어딨지? 그리고 쳤습니다 역전 석전 홈런이 나왔잖아요 근데 바로 다음번에 관객석이 나오는데 카메라에 다섯 명이 들어옵니다 제가 그런 원정 응원을 가본 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것이 박사모의 심정인가 탄핵 당시에 없다 총동원에도 그랬죠 총동원에도 없던 시절이 사실 거기도 총동원이었잖아요 전 되게 열심히 가요 시진권 끄는 50명 중의 한 명이거든요 안타깝습니다 그랬는데 문제는 어떤 발화점이 생기는 거죠 어떤 사건이든지 간에 중간에 발화점이 있는데 탄핵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워낙에 촛불 집회의 기세가 강하고 전 국민의 85%가 그거에 찬성하면서 집회를 수백만 명이 찾아오는 형국이었기 때문에 발화점이 생길래야 생길 수가 없고 그거는 맞불 집회라는 거는 불을 비슷한 강도로 질러서 넘쳐오려는 불을 제압하기 위한 건데 제압이 안 되는 사이즈였으니까 그랬는데 탄핵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이쪽에 촛불 집회가 더 이상 모일 필요가 없어지면서 숫자가 적어지고 그 불이 잔불 상황이 됐을 때 반대편에서 탄핵 무효론을 내세우는 집회가 점점 규모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우리도 처음에는 안 믿었어요 자기들끼리 맨날 백만이라고 하니까 매일 백만이라고 하니까 양치기 소년이랑 똑같아가지고 무슨 백만이 개소리 하지 말아요 2만 3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느 날 진짜 백만이 된 거야 17년 이후에 점점 커져서 서초동 법원 앞집회가 있을 때는 거의 그 정도 규모가 되죠 그렇죠 비슷한 규모가 되죠 엄청난 규모로 커지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중간중간에 계속 뭐 변이제 같은 치들이 계속 태블릿 PC 음모론 같은 거를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뗄감으로 넣어주고요 그럼 이제 불길이 조금씩 조금씩 커지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결정적인 계기가 한국 극우 보수 개신교 집단들의 가세 전광훈 류의 뭐랄까 콜라보는 제가 나중에 좀 더 따져봐야 되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보여집니다 아 부동산이 만들었구나 그렇죠 또 이해관계가 거기서 또 얽힙니다 그렇지 가장 많은 쪽수는 전광훈 전 목사 목사 아니죠 지금 자칭 목사죠 전광훈 씨의 합류죠 그러니까 이 전광훈 류의 합류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전광훈 류는 실제로 시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기획하고 운영해 본 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전에도 태극기하고 성적이 들고 나가가지고 보수 기독교 단체들이 시청 앞에서 가득 매운 채로 통성 기도회 같은 걸 했었고 그렇죠 그런 집회를 해본 거 그러니까 일태면 대형 스피커를 다뤄본 사람들이 가세하기 시작하는 거죠 무대를 만들어 본 사람들이 가세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구성을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흥미가 떨어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지를 아는 사람들이 여기에 가세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지만 교회는 몇백 명 단위의 조직을 자리를 조직하고 자리를 완성시키는데 엄청나게 능숙하거든요 그럼요 그게 근데 팀이 들어와 있는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도장가게 아저씨가 콘솔 만지고 있고 슈퍼 아저씨가 주차 단속하고 있고 무대 세팅을 공판장 아저씨가 하고 있고 그래요 대한민국 음향산업 매출의 95%는 교회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그전에는 사실 대형 집회나 시위의 기획과 구성 그리고 운영을 할 수 있는 거는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진보단체들이 가지고 있었던 힘이잖아요 그건 5%였던 거예요 민주노총의 매출은 0.01%도 안 되겠죠 노인네들이 집회에 나오기 시작하자 나머지 95%가 움직입니다 진짜가 온 거죠 진짜가 진짜가 오는데 그 형식의 내용을 채워준 게 유튜버들인 거고 그들의 음모론 그리고 소스가 생기니까 사람이 점점 조직화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광화문 태극기 집회로 하나의 성격화가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거친 거고 거기에 나중에 뭐가 가세라 하느냐 제1, 2야당이 그 집회에 결합을 합니다 이거 거꾸로 된 겁니다 정당과 정치 조직이 어떤 아젠다를 던지고 거기에 시민사회가 따라가는 형식이 아니고 먼저 나가는 거를 보고 허겁지겁 뒤따라가서 나중에 트럭에 올라타는 형태로 황교안 체제의 자유한국당이 아스팔트 극우와 결합합니다 뛰어듭니다 제일 먼저 조원진 당시 의원이 맛을 보고서 이들을 정치 세력화해서 내 친위대로 삼아야겠다고 생각했고 그다음에 하나 둘 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정치 세력화한 이후에 지금의 친박 극우 형세를 보면 반이잖아요 조원진과 전광훈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로서의 어떤 완성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때부터 여기에 돈이 있다는 거를 눈치챈 자들이 이 아스팔트에서 자기 영역을 만들어가려는 시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되게 이런 생각을 못해봤네요 가장 많은 쪽수를 채워준 건 결국 대형교회의 합류였고 대형교회에 합류한 원인은 재개발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계기였죠 그렇게 치면 결국 가장 큰 계기는 재개발 안 그랬으면 백만이 못 모여요 우리가 지금 지방선거 하다가 그런 이슈들을 해석하는 습관이 늘다 보니까 그런데 그게 다 당연해요 단순한 정치적 의미만을 봐서는 보이지 않는 어떤 포인트들이 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가장 성공적으로 사유화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안정권이라는 인물이다라는 거를 오늘 좀 둘러보려고 합니다 XSFM입니다 Thank you 하나의 손길이 필요한 곳엔 둘을 두 개의 손길엔 셋을 안전과 안락함을 꿈꾸기에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합니다 두 번째 인생을 만나다 양주 예가 요양원 가장 보는의 것에 집중했습니다 기본에서 답을 찾다 새로운 건강기능식품 건강스타일엔 QBM 본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그럼 이 인물은 어떻게 이 업계에 발을 들이게 돼 있는가 호남 출신의 여객선주 감독의 고백이라는 타이틀의 영상 콘텐츠가 2017년에서 2018년 사이에 몇 군데 유튜브에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 안정권이라는 인물인데 자신이 전라도 출신의 여객선주 감독 여객선주 감독이 뭐냐면 여객선을 어떤 회사에서 조선소에 발주를 하면 배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워낙 길기 때문에 그 중간중간에 일종의 감리 직원처럼 조선소에 상주하면서 과정을 감독합니다 원청에서요? 그렇죠 원청이 아니고 의뢰인이죠 선주가 보낸 감독관인 거죠 근데 그 감독관은 배가 만들어지는 과정 전반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어마어마한 기술직이네요 완전히 전문직입니다 이건 면허가 있어야 되는 직책이기 때문에 배가 구조가 어떻게 되고 여기서는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는데 뭘 잘못했다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는데 뭐가 빠졌다 이걸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완전 전문직이죠 근데 그 여객선주 감독 출신이라고 자신을 주장하면서 등장한 안정권이라는 인물이 초반에는 뉴스타운이라는 구구 매체가 있어요 아이고 여기서 또 이제 성가비 형의 얼굴에 홍조가 올라오죠 살짝 달아오른 느낌이네요 지금 애독자죠 후원금 이달에 후원금 냈냐? 반가워하는 표정이고요 뉴스타운 뉴스타운에서 전략기획실장을 맡았습니다 전략기획실장이라는 아무나 져도 될 것 같은 자리 제 인생에 가장 궁금한 것 중에 하나예요 전략기획실장 뭐 하는 사람인가 이게 막 삼성에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들어볼까요?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당시의 안정권과 아까 잠깐 들었던 안정권이 얼마나 갭이 있는지 느낄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뉴스콘텐츠 시장 그구 미디어 시장에 데뷔할 때의 안정권 그렇습니다 들어보죠 자유대한민국 소자 뉴스타운 TV를 애청하시는 해외동포 여러분 그리고 애국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전라도가 전라도를 바란다 안정권의 구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안정권의 전라도가 전라도를 바란다 구애 주제는 어 지난 저번주 강원시하고 저희가 토크스 형식으로 이렇게 또 했고 그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좀 저희가 업로드 환경 문제 때문에 예상했던 것보다 조회수가 많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반응이 또 응원해 주시는 분이나 좋은 내용으로 방송 고마웠다고 또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어 앞으로 이 무거운 주제가 아니라면은 가벼운 토크쇼 주제를 가지고 또 강원시를 포함한 많은 게스트분들을 모셔가지고 즐겁고도 뭐 우리가 해악이 묻어나는 가운데 이 전라도가 자상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 또 깨우칠 수 있는 선도 방송을 그렇게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애의 주제는 뭐예요? 몰라요 목이 뻣뻣해지고 목소리가 커졌다는 걸 제외하고 말에 두서가 없다는 거 정도 비슷하지만 그래도 같은 사람이라는 거 알려주지 않으면 같은 사람이라는 거 알 수 없고 그렇죠 이거는 이제 이 업계의 지난번 업계도 그렇고 커리어 한 25년 다 합해도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처음 나왔을 땐 되게 착해 보이다가 조금 유명해졌을 때 자기 성격 나오는 네 그렇게 보이는데 이것도 지금 보시면 굉장히 좀 어색하고 지금은 내용상으로는 똑같지만 톤앤매너로 조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때는 톤앤매너를 자기 스타일로 얻기 전이죠 그러다 보니까 방송이라는 거에 굉장히 긴장을 해가지고 더듬더듬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65초 동안 들었지만 내용이 뭔지 알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구애는 도대체 무슨 내용의 얘기를 하는가 대체 주제는 무엇인가 실제로는 그 당시 임종석 비서실장과 무슨 586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뭐 그랬겠죠 그건 중요하지 않고 그리고 심지어 제가 중간에 잠깐 잘랐지만 안정권의 구애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다가 본격적으로 지난주 토크쇼 뭐 어쩌고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원래는 자기가 등렬을 했다는 얘기를 잠깐 합니다 아 그래요? 딸을 얻었다? 딸 낳았다 아무 맥락이 없어요 여러분이 응원해 주신 덕분에 지난주에 딸을 잘 낳았고 열심히 키우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한 30초 정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게나 하는 거죠 아무게나 근학에서 자동기술법이죠 네 실제로 이제 말을 하는 거에 있어서 어떤 그 정리나 사고가 없이 그냥 이제 입에서 이제 나오는 대로 이제 하는 방식으로 이제 하고 있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당시에는 제가 이제 캡처한 화면 보시면 전라도가 전라도를 말한다 이렇게 써있고 이렇게 돼있죠 둘 중에 누가 안정권 씨예요? 오른쪽이 안정권입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은 머리가 너무 길고 옷을 이렇게 안입기 때문에 전혀 알아볼 수 없네요 안경도 훨씬 이제 점잖은 그렇죠 네 그리고 굉장히 표정이 좀 어려있지 않습니까 이 왼쪽에 있는 사람이 이제 손상윤이라고 뉴스타운의 대표를 지내고 있는 네 대표적인 극우 인사 중에 한 명인데 두 번 출마도 하셨습니다 머리도 굉장히 단정하고 머리 굉장히 참을성 있게 잘 길렀네요 아 그렇죠 지금 엄청 길었어요 아 이때가 그리고 사실 이제 쇼핑몰을 같이 운영하던 시절이기 때문에 뉴스타운 아니요 자기 개인 쇼핑몰 아 그래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그 패션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이상한 이상한 자켓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패션에 신경을 안 쓴 것 같은데 이거는 신경을 잘못 쓴 거예요 잘못 쓴 거 다른 유튜브 방송도 보고 있는데 밑에 뉴스타운 입금 계좌 안내가 재밌네요 왜요 자발적 유료화 해가지고 입금 계좌를 안내하고 노트북에 붙여놓고 있어요 아 그러네요 그때부터 이제 이러고 있었던 거죠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업용 자켓이죠 이 자켓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처음에 이걸 들려드린 이유가 뭐냐면 약간 그 말하는 툴을 보시면 표준어를 하고자 하지만 사투리 억양이 섞여 있는데 그 사투리 억양이 어쨌든 전라도는 아닌 뭔가 좀 애매한 어투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이티브들한테 들어봤을 때는 경상도인지 전라도인지 저는 이 억양만 들어서 출신지를 알 수 없는 경우가 큰치 않은데 본인이 지금 컨텐츠로 하고 있는 거는 전라도가 전라도를 말한다기 때문에 본인이 전라도 출신 인사라는 걸 강조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오프닝 멘트에서는 전라도 그 호남방원 특유의 어떤 톤을 좀 느끼기가 좀 어려운 그래서 좀 애매하다 싶은 그 포인트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미리 좀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네 부산에 있는 한국해양대학교 영도에 목포에 있는 목포해양대학교 두 개인데 사실상 해군사관학교만큼 경쟁률이 치열하고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이 학교 출신들은 계속 기숙사했기 때문에 나오면 서로가 서로를 알고 그렇죠 어느 업계에 있는지도 뻔하기 때문에 사실상 사관학교거든요 네 출신을 속일 방법이 좀 없어요 이 학교 출신들은 근데 이제 본인이 그런 해양대학교를 나와서 연봉 3억 원의 여객 선주 감독 출신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리고 주로 이제 목포 쪽에서 활동을 했다고 하면서 전라도 출신 청년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거짓을 폭로하겠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해양 전문가 롤로 이제 업계에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아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그때 이제 집회 영상들을 찾아보시면 앞에 한 20명이나 있을까 말까 한 그래서 차량을 유지하는 그 스탭 인력이 더 많은 그 광화문 집회들 그래서 그런 어떤 소규모 극우 행사에 나가가지고 이 간증 집회랍니다 내가 전라도 사람으로서 미안하다 전라도 사람들의 이 무지목매함 전라도 사람들의 이 무지막지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참 죄송하다 나라를 위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다 우리는 이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이 인생이 보이는 게 처음부터 나가고자 하는 바가 확실했네요 그냥 아스팔트 극우의 큰 스피커가 되고 싶었네요 니치를 찾았네요 그 와중에 사실은 항상 한국 극우 세력들은 이런 자기 고백가들을 원하고 원망하고 찾아 헤매고 있죠 찾아 헤매고 있어요 최근에 발견한 이런 사람들 중에는 진중권 서민 이런 사람들이나 그보다 조금 짜친 부류 중에는 노정태 이런 부류들 있지 않습니까 본인의 죄를 고백하면서 간증집회를 하는 사람들 여기에 니치마켓을 본 거죠 그렇죠 극우 유튜브나 극우 집회 현장에는 이런 니치마켓에 치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잘 없으니까 자기 어떤 특수성을 가지고 들어가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그래서 이런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월호 도면을 설계했다 세월호 도면을 설계했는데 참여를 했다 세월호 도면이 되게 오래된 배잖아요 그렇죠 세모 스쿼렌이 있었던 시절인데 30년된 배에 도면 설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박근혜 정권의 탄압을 받아서 감옥에 가서 모든 걸 잃었다 몇 살인데요 저보다 동생이라니까요 오랜만에 되게 저 미드 끊는 타이밍이다 이거 끊기 좋다 건조가 94년이에요 자 10대 때 세월호의 도면을 설계하고 혹은 최소 10대 이하일 수도 있습니다 10대 이하 네 거의 장군님 축진법 쓰신다잖아 알렉산더죠 알렉산더 그리고 해양 전문가인 사람 이 지금 아스팔트 극우의 시끄러운 스피커가 되었습니다 자 내일을 기약하기 전에 요거만 좀 얘기해요 벌써 내일로 넘어가요? 마음 편하게 생각하시면 좋은 게요 청취자 여러분 그 외에 처음으로 정치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폭로한 모든 사람들을 가엾게 여겨요 시작할 때 원래 호구로 시작합니다 다들 맞아요 소비자라는 게 그러다가 삐져요 그럼 다 싫어해요 그건 중수 이하입니다 여전히 그냥 그런 게 있구나 하시면 됩니다 뭐 열 명의 폭로자가 있다 한 두세 명은 그 미디어 업계나 정치권에 대비하는 방식으로 그걸 지렛대로 씁니다 네 정해져 있습니다 타율이 편안하게 생각하십시오 네 그런 인물 중 하나에 대한 이야기를 이번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윤세미니터와 위생님 PD가 있고 덕진이는 뭐 오늘도 보고 다음 주에도 보고 서로 좋자 펠머스콘으로 메인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XSFM입니다 IDWK Thank you We'll be right back to you We'll be right back to you